티존이 어딘지 모른다고요? 헌터 10판 이상 해보면 대충 알지않나? 헌터 10판 이상 해보는게 신기하긴 한데 모를수도 있긴하긴 한데 아 얘네 농구반 애들이네 얘네 농봉으로 한 명 죽이려고 할거야 와 준비했네 이미 이 농봉으로 어.. 멀티를 한다고? 어.. 진짜.. 부터 한 바닥이네 어.. 멀티를 한다고? 어.. 멀티를 한다고? 어.. 멀티를 한다고? 어.. 멀티를 한다고? 와 양포해주네 가지고 놀라운 열정 했구나 페란타자의 사람은 어디에 의사가 됐나? 어디에 의사가 됐나? 하다시로 가는 것 같네 이 행사는 잊은 하다시로 가는 것 같네 이것은 이스라엘 영향이 이것들이 한두 번 해놓은 C가 아니구나, 아니면? 아시다, 아니요? 맞네. 얼마나 많이 해봤으면 적도 안마당 주고 꼽아가지고 그 다음 cual pow 반성 저 도еюсь 도망가 도망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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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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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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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